안녕하십니까 제가 지금 칼국수를 끓였습니다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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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칼국수를 끓일거에요 아 이게 두개가 없어야되고 너무 돼직한거 아 두개 좀 줄여야 되겠다 다 달아버리네 칼국수를 미는동안에 너무 돼직해도 사실 맛이 없어요 음 맛있다 맛있다 불을 너무 싸게 놔가지고 물을 조금만 넣어 보겠습니다 불을 세게 한번 뿌리고 뭐든지 음식이 적당하게 국물이 되어있어야지 너무 퍽하게도 맛이 없어요 그쵸 아침에 면을 반죽을 해가지고 지금 냉장고에다가 한 두시간쯤에 숙성을 시켰어요 한번 맛그릇이나 가보겠습니다 한번 맛그릇이나 가보겠습니다 네 네 네 네 네 네